강서구가 아동과 청소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아동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아동참여 예산제는 만 9세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구해 필요한 사업을 제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규모는 총 5천만 원으로 문화교육, 인권, 환경안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하면 됩니다. 강서구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학교에 다니는 만 9세에서 17세까지 아동청소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6월 26일까지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동주민센터, 강서청소년회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참여 예산 제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강서소식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